여러분 안녕! 오늘 먹어볼 건 프띠 몽셀 제로입니다. 설탕은 제로, 달콤함은 그대로! 라고 하는데 크기가 진짜 작더라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왜 숯색 크기가 얼마나 있을까? 이몽셀 있거든요? 이거랑 비교해볼게요. 약간 포장지가 아주 조금 작은데 크기는 많이 작아요. 이몽셀도 사실 원래 몽셀보다 좀 작은 느낌이 있었거든요. 프띠 몽셀 얼마만 하냐면 충격적입니다. 이만해요. 와 이게 뭐야? 뭔 일이래니? 이건 그런데 진짜 작다. 맛은 좀 많이 단 편이고 약간 술, 알코올 맛? 그런 맛이 좀 나요. 어쩜 이 잘 안 맞네. 먹을만은 합니다.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칼로리는 그냥 높아요. 12봉지 174g에 785칼로리. 얘는 384거든요. 거의 두 배죠? 얘 두 배 하면 340, 350 정도 되거든요. 얘 두 배 하면 1600 정도 됩니다. 찬이 별로 안 나요.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다이어트 하려고 먹은 건 좀 안 맞다. 그럼 이번에 태극당 몽셀를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가격은 제가 홈플러스에서 3,3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얘는 기억이 안 납니다. 제가 많이 먹어서 이제 마지막 하나 먹는데요. 사과잼 맛 너무 많이 난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. 저는 근데 사과잼 맛 많이 안 나요. 프렌치 파이 프렌치 파이 그 과자 중에 사과잼 맛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맛 나오고 상큼하고 나름 괜찮아요. 빵이 약간 기존 몽셀보다는 좀 과자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. 사과잼 8% 몽셀 태극당 사과잼 노르케 이건 솔직히 좀 추천이에요. 가격도 저랑 좀 비슷한데 포장지도 귀여워가지고 받는 사람들한테 한두 개씩 줄기 좋은 것 같아요. 선물로 막 시험 기간 때 힘내라고 맛있네요. 얘는 솔직히 재구매 의사 있고요. 얘는 재구매 안 할 것 같습니다. 설탕이 제로라고 칼로리가 제로인 것도 아니어서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볼까? 딸기 사과잼 이렇게 돼 있어요. 보이세요? 아주 점이 자꾸 안 맞아가지고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냐? 아 진짜 맛있어요. 아무튼 여기 사과잼 보이는데 이거 안 보여가지고 진짜 문제다. 문제야. 왜 이렇게 안 보이니 이제 보인다.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럼 여기까지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